자 오늘 발칙한 월요일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오늘 우리 권 기자님 아 그 제대로 된 원래 준비하신 컨텐츠 전에 쌍용차 분위기는 좀 취재하십니까? 많이 취재하고 있죠 근데 그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7월 만기 산업은행 대출이 한 900억 정도 있어요 7월 만기? 네 못 갚아요 그거 근데 100% 못 갚는데 이거를 만약에 산업은행에서 상환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쌍용차는 갑니다 아 돈 갚아라 그러면? 네 그걸 안 해주면 그리고 그 관련 협상이 한 6월 달에 있을 거예요 6월 달부터 협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거의 가르마가 타지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정부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좀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잘 못 갖는 것 같아요 쌍용차에 지원을 했을 때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쌍용차에서는 올해 하반기 지포렉스턴 페이스리프트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전기차 그리고 중형 SUV 그리고 카니발 같은 MPV 멀티펑션 미니백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라인업을 구축을 해서 해보겠다라고 좀 계획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다고 지금 일이 되겠느냐 지속 가능성이 생기겠느냐 결국 정부 지원만 받다 끝내 근데 쌍용차가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쌍용차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 마인드라 자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산업은행 대출이 있는 거고 근데 법정관리 가서 이제 저기에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쌍용차에는 강성무조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쌍용차의 그 예전에 2009년에 옥세파동을 했던 그 노조는 민주노총사나 금속노조에 있는 쌍용차 지부였는데 그분들이 이제 옥세파도 파업을 한 이후에 그 쌍용차 노조는 그 자체 투표를 해서 우리는 민주노총을 탈퇴를 하겠다고 밝힌다는 지금 민노총 아니에요? 네 그리고 11년 전부터 민노총 산하가 아니게 됐고 11년 동안 무분규로 지금까지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많네 그리고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작년 11월부터 해서 임금 반납하고 성과급 반납하고 복지도 다 없애고 해갖고 한 천억 원 정도 마련을 했어요 회사에 돈 쓰라고 노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워낙 민주노총사나 금속노조에 계신 분들이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사망사고라든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쪽을 기억하시는데 거기는 쌍용차 밖에 있는 일이고 쌍용차 안으로 이번에 또 해고자 복직이 있었잖아요 쌍용차가 유니언샵이 돼 있어서 유니언샵이라는 거는 입사가 되면 그대로 노조에 가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쌍용차 노조는 아까 11년 동안 분규를 일으키지 않았던 노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도는 그러니까 복직이 되면 그 노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죠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니언샵이 뭐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바로 노조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민주노총사나에 있었던 외부에 계셨던 분도 복직을 하게 되면 쌍용차 지금 노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회사별로 노조하고 돼 있는 게 아까 지금 권 기자가 얘기하는 자동 가입이 되는 데가 있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쌍용차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것 때문에 지원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 정도 오해는 좀 풀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고 지원하기 좀 힘들다라는 얘기 중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좀 마련해서 해외에 있는 업체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마인드라가 들어온 게 몇 년 됐죠? 2009년에 들어왔습니다 2009년? 벌써 11년 됐네 법정관리 체제에 있는 쌍용차에다가 신규 자금을 넣으면서 인수를 했었죠 그런데 11년 동안 우리는 뉴스 플로우에 마인드라가 무슨 경영을 한다? 돈은 가끔 집어넣는 거에 대한 뉴스는 있었는데 마인드라가 인도하고 시너지를 터뜨려서 뭐 한다? 경영을 해서 사실 경영권이 인도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마인드라한테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 정도로 자율경영을 많이 보장을 해줬다고 보셔야 됩니다 인도가? 인도 마인드라가? 자기네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차에서 예전에 상하이자동차처럼 기술을 빼간 것도 아니고 그래요? 자금 지원하면서 한 10년 동안 한 차세대 정도 런칭을 할 수 있게끔 자금 지원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온 걸로 봐야 됩니다 이번에 한 2천억 넣어야 되는데 그거 못 넣고 한 400억 넣었다 이런 거죠? 이번에는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못 넣게 된 건데 논란이 있는 부분은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것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쌍용차 쪽에서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대주주가 지원을 안 하게 됐고 자동차 수요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간산업안전자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약간 대만불사 같은 느낌도 있긴 한데요 코로나 와중에 쌍용차가 문을 닫을 경우에 자기네 자체 고용인원 한 5천 명에 협력업체 다 포함하면 만여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데 이 와중에 그렇게 하는 게 맞겠느냐 이 시기는 조금 넘기고 경기 좀 좋아졌을 때 정리하는 수순을 밟은 게 폭풍이 좀 적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 정부도 오늘 지금 당장 넣기가 좀 난색을 좀 표하고 있는 기간산업안전자금 그거는 해당 안 돼요 여기? 기간산업안전자금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달에는 쌍용차는 자금지원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산업안전자금의 어떤 위원회 구성을 보면 거기 또 여야 의원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아직 개원하려면 6월 달 돼야 되고 원구 생활을 하면 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면 기간산업안전자금이 진짜 2분기 안에 런칭을 할 수 있을까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수면이 목까지 차 있는데 목소리가 나온 게 이번에 회계법인에서 얘기 정도 나온 건데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GM 대우하고는 좀 다른가요? 오늘 그걸로 계속하시거든요 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GM 대우하고 상황이 다른 점이 구체적으로 보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나 산업은행의 스탠스가 거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일단은 GM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출자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매칭을 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만큼 산업은행이 이만큼 지원을 하게 되면 대주주도 이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어떤 정부 지원의 명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산업은행이 주주로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주주로 있어서가 아니고 모든 기업이 그렇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도 산업은행이 지원을 하게 되니까 자구 노력이라는 걸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매칭을 시켜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다 저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자산매각 등을 해가지고 매칭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안 되고 대주주나 기업의 어떤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구조조정의 원칙입니다 그랬을 때 GM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산업은행에서 한 7, 8천억 들어갔을 때 GM적인 원칙 속에도 수조원 또 들어갔었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GM은 수출 비중이 높은 데 반해서 쌍용차는 내수 비중이 높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쌍용차가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거시적으로 문제는 안 생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수 시장은 어차피 국내 시장을 나눠먹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벌어오는 돈이 없는 기업을 꼭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특집을 한번 하십시다 나중에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대체로가 아니라 쌍용차는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이 시나리오가 그냥 혼자 망하는 길 아니면 어디에 인수되는 거 아니면 혼자 잘 유지되는 거 세 개 대충 이거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 유지되는 건 없습니다 유지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면 어디에 인수되거나 망하거나 네 그런데 그 인수 대상이 정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유지되는 거랑 마찬가지나요? 유지된다고 어쨌든 인수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근데 새로 인수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요새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말라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새로 인수자를 구하기가 또 쌍용차의 본질 경쟁력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인수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좀 우리나라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좀 낮은 나라에서 경제 성장이 좀 낮은 나라에서 좀 내연기관을 좀 배워보겠다고 들어올 수는 있을 텐데 요새 내연기관을 배우겠다는 자동차 회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전기차를 배우려고 하지 그래서 이모적으로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쌍용만의 문제는 아니고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대부분 일자리 문제 때문에 대부분 그냥 인공호흡기 꽂아가지고 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문제가 최근에는 경제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서 쌍용차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쌍용차의 지속가능성을 보고서 살려둘 거냐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처럼 경제 성장률이 안 좋고 실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래도 공장을 돌리기만 하면 일자리는 남아 있을 텐데 이걸 지금 타이밍에 망하게 하는 것이 과연 거시경제적으로 괜찮은 선택일 것이냐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쌍용차 때문에 사실 100%는 아니면 쌍용그룹도 그렇게 됐죠 대우가 또 이 쌍용차를 먹어가지고 대우도 그렇게 됐죠 상하이자동차는 괜찮나? 상하이자동차는 괜찮습니다 기술만 빼가고 자 그럼 다음 주제 뭐죠? 어떻게 해죠? CJ부터 좀 먼저 가도 될까요? CJ부터 먼저 가도 될까요? 오늘 CJ만 그냥 할까요? 그럴까요? 일단 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으실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좀 좋은 비즈니스가 좋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좀 달라진 점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좀 주가도 괜찮게 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는 안 좋은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가지고 하나는 아까 김 프로님이 10년 들고 있었더니 안 좋은 기업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좀 지배구조 안 좋은 기업 하나를 갖고 왔었고 그러니까 어팡이 꺾인 기업들이 있어요 어팡이 꺾이면 되게 신기할 정도로 진짜 어팡이 꺾인 거 맞아? 라고 하다가 제 얘기 한번 쭉 들어보시면 진짜 꺾였네? 라고 느껴질 건데 그 얘기는 뭐죠? 최근에 뚜레주루 매각 얘기가 좀 나와요 CJ푸드의 뚜레주루 매각 뚜레주루 CJ그룹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자기네들 매각 안 한다고 근데 계속 나와요 뚜레주루 매각 할 거라고 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그리고 또 신세계푸드를 매각한다는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신세계푸드도 뭐 만들어요? 신세계푸드도 이제 외식업체인데 신세계푸드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그 외식업체가 또 있어요? 네 거기에 뭐 노브랜드버거, 데블스토어, 잔이러켓, 올반 올바노 뭐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어팡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다 별로다? 올반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식품기업 중에 오리온이나 삼양이 글로벌하게 좀 뭔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뭔가 좀 탄탄해진 달라진 점을 좀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 통신,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한 마케팅 전략의 차이도 생겨났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진짜 현지화 전략이 굉장히 좀 현지에서 인정을 받았었던 부분들인데 안 좋은 기업들,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특징이 국내 외식사업이에요 똑같은 식품사업인데 국내 외식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거의 최근 10년은 너무 길게 잡았구나 거의 한 4, 5년 동안은 계속 내리막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쭉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또 밖에서 많이 사 먹잖아요, 집에서 안 먹는다고 그런데 생각보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의 내리막길이 굉장히 길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J가 외식사업부를 분할을 하면서 CJ푸드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또 이름 들어보면 좀 알만한 회사들 많아요 뚜레주로 있지, 빕스, 계절밥상, 제일재면소, 남산타워, 부산타워 여기도 다 CJ푸드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외식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했을 때 한 2016년, 15년, 16년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골목상권 침해라고 동네 음식집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CJ가 진출한다고 그리고 이게 예전에 여기 여의도에 있는 IFC몰의 1층에 가보면 다 CJ였어요 지금도 CJ 많아요 그리고 CJ올리브 마켓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들도 다 CJ였어요 그래가지고 CJ가 진짜 식품산업 다 먹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로 좀 위협을 많이 느꼈었는데 비비고 요새 이런 만두들 이런 거 많이 아직도 팔잖아요 잘 팔리더라고 근데 비비고가 원래 매장도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요? 비빔밥 사는 페어패스입니다, 조금 내다가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에 이어서 2등하고 있는 투썸플레이스 아 투썸? 아 투썸이 2등이에요? 작년에 매각했습니다 매각했어요? 네 어디로 상업편드? 네, 돈이 없어서 매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콜드스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마시나요? 아이스크림? 맛있죠, 그거 네, 그걸 철수했습니다 야, 그거 미국에선 대박인데 콜드스톤 안 해요? 제가 한국에서 철수를 했다는 거죠, CJ가 하던 거예요 차이나 팩토리 차이나 팩토리? 네, 그것도 폐점하고 지금 익스프레스 외부에 파는 것만 하고 있고 피셔스 마켓, 쉬푸드 오션 이거 뭐 해산물 뷔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 많이 끌었던 것들인데 다 폐업했어요 아까 뭐 잔이로켓 이런 것도 미국 동부에 가면 꽤 괜찮은 건데 그렇죠, 해외에서 많이 들고 들어왔습니다 CJ가 이게 CJ가 망한 것 맛이 틀리더라고 근데 네 맛이 한국화를 조금 한 것도 좀 있는데 이게 CJ가 망한 것만 이 정도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추억의 브랜드들 외식 사업들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보면 베니건스 베니건스 대표적으로 베니건스가 오리온이 들고 들어왔던 1세대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이게 바른 손으로 넘어갔을 때 잘 안 돼가지고 파머스 베니건스 베니건스 더 치킨 치킨이 아니고 키친 베니건스 키즈 등을 다 론칭을 하게 됐는데 다 문을 받았습니다 TGI 프라이데이 TGI 프라이데이 대세였지 생일 때는 무조건 거기 가 직원 생일이면 무조건 거기서 했다 거의 60여 개 매장이 있다가 지금 롯데가 돈을 대고 있으니까 망하진 않고 있는데 거의 한 25개 정도로 줄었고요 토니 로마스, 마르쉐, 시질러 다 망했습니다 토니 로마스 시질러 하긴 요즘 그런데 매장도 못 보지만 안 가지 그런데 간다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안 가지 그러니까 외식 사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하락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통시장들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시장에 뛰어들었던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통적으로 맛집이라고 불리는 데들은 꾸준히 장사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프랜차이즈들은 그 맛이 지역별로 특성이 없는 데다가 가격이 또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 그 정도 가격을 내고서 음식을 사 먹는 경우들이 아까 말씀했던 생일잔치라든지 회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나 좀 가지 요즘 그렇게 해도 안 가는데 옛날에는 생일잔치 TGI 왜 가냐면 그래서 노래를 불러줘 그리고 꼬깔 씌워주고 터뜨려주고 그 맛에 왜냐하면 우리끼리 하면 쑥스럽잖아 요즘은 그거 자체가 또 애기들이 많아야 애기들하고 같이 가고 그러는데 근데 애들하고 레스토랑을 1년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정프로 안 가요 저는 단정하지 저는 그런 레스토랑은 안 가지만 백숙먹으론 종종 가죠 그러니까 그런 레스토랑을 가는 게 생일에 한 번 어린이날 한 번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지 그 레스토랑 이용 수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맛이 없어 그리고 나를 그런 데서 스테이크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 아웃백 스테이크 아웃백 지금 매각 추진 중이지 않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매물로 나와 있는데 아웃백도 매장이 계속적으로 좀 줄어서 110개까지 갔다가 지금 한 70개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매물로 나온 것만 보더라도 매물로 나온 것들이 아웃백 공차 놀부 아웃백 나왔어요? 네 나와있습니다 아웃백 나와있지 놀부는 놀부 뭔지 아시죠? 놀부 보쌈 놀부 알죠 그게 저기로 간 거 아니면 모건 스텐디인가 뭐 모건 스텔리가 2011년에 1200억 원 주고 샀어요 그럼 놀부는 좀 잘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10년 동안 물려있습니다 아 그래요? 모건 스텔리도 꼭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구나 네 놀부 회장님은 매각 대금으로 강남에 빌딩 사셔가지고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여자 회장님? 네 그리고 지금 외식사업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우리 백 회장님 계신 아 백종원 백종원씨가 굉장히 인상 좋아 보이는 멘토처럼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국내 1위 프랜차이즈 외식사업 업체 회장님입니다 연매출은 한 1200억 원 정도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이 한 110억 원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1200억 뺏기 못해요? 백다방에다가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요? 몇 군데 설명을 드리면 한심포차 세마을식당 본가 백다방 홍콩반점 백스비어 근데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없어진 데도 맞습니다 해물떡찜 알파갈매기살 백스비빔밥 이런 데 많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1위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영업이익이 한 110억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2016년에 한 197억 원 한 200억 원 정도 수준에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국내 산업이 잘 안될까라고 했을 때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치킨 브랜드들 교촌이라든지 비비큐라든지 다 상장 준비하고 있는데 상장된 데도 있어요 디딤이라고 연안식당 같은데 네 한 데도 있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되고 있어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가 그게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이유로 잘 안되는 건데 아까 똑같은 식품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식품회사 밥은 먹고 살지 않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식품회사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식품 비즈니스 중에서도 아까 해외라든지 다른 마케팅이라든지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은 꾸준하게 아니 꾸준하게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을 했던 거를 훨씬 초과하게 잘 되고 있는데 반에 우리 주변에서 그냥 우리가 항상 주변에서 봤던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이름 쭉 들어보시면 어 맞아 그거 어디 있지? 그거 다 어디 갔지? 아니 없어졌어요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대기업 계열이 그런 걸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세계 계열의 회사들은 신세계 백화점이 나가 있는 데들은 대부분 이걸 또 껴주거든요 그런데도 안되고 CJ가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런 CJ 산하에 있는 브랜드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본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네 네 그 감성이 필요하다는 거지 외식에는 그리고 CJ그룹은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해드릴 일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CJ가 한 3, 4년 전 정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글로벌 확장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영화 1위 업체가 CJ CGV가 인수를 하고 중국에 나가서도 진짜 앞서가서 준비를 했었고 터키 터키도 지금 1등이고 그리고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동남아 물류에서 정말 높은 순위에 있는 것들을 인수 많이 했거든요 정말 공격적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두산이 힘들어지면 두산 베어스 CJ에 팔면 안되겠느냐 CJ 뭐 요즘에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CJ 지금 그럴 겨를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자살을 매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식품 분야에서도 좀 이렇게 축소하고 있는 전 세계로 잘 안되요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되는 것도 안되는 거고 1등인데도 예를 들어서 영화 1등을 했다고 쳐요 뭐 그래갖고 영화 1등에 국내에 있는 영화관 CJ가 다 먹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영화관을 일단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 것도 있고 그 이후에도 넷플릭스에 더 새로운 영화나 드라마가 더 많이 나왔을 때 이 극장 체인이 계속적으로 이걸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퀘스천이 있어요 근데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차입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차입을 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참 독점을 하게 되면 이 비즈니스 모델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시대 트렌드가 변하면서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독점은 성공했는데 장사가 안되는구나 국내 cgv 극장 거의 사실상 반독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 tv 뭐 주말에 갔더니 ifc도 거의 문을 닫아놨더라고 cgv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 당연히 극장이 갑이잖아요 내 영화를 틀어주는 쪽이니까 근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슬쩍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극장 하지 않고 우리 거에만 독점 공급하는 대가로 우리가 돈 더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판권을 많이 가져가요 실제로 그런 영화들 나왔죠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훨씬 더 심한데 디즈니가 넷플릭스에 들어갔던 자기네 콘텐츠도 다 회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 자기네 플랫폼을 써라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판도 그렇고 음식판도 그렇고 판이 많이 변하고 있을 때 과거에 어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경쟁력을 갖고 있던 회사들 그 회사들의 경쟁력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이게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변해버릴 때 생겨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큰비즈니스 중에 지난번에는 정말 그렇게까지 컸어? 저게 불닭볶음면이 그렇게까지 많이 팔려서 불닭볶음면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이 아예 기업의 포트폴리오 비중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10년 내 최고점을 주가를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푸드빌은 상장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짱짱한 기업이었어 하자면 어느 순간 지금 다 팔고 새로운 거 런칭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들도 좀 있어서 좀 식품 관련한 기업들의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비비고 이런 거는 잘 나가죠 그래도 비비고도 그럼 온라인으로는 잘 팔리지 않아요? 비비고도 비비고에서 외식사업부에 있던 비비고 외식사업부는 접은 거고 비비고의 만두를 비롯한 hmr 쪽은 또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비비고 교자 그거 엄청 맛있다고 누가 sns에 많이 띄는데 고기는 정말 나중에 cj제일단을 준비를 하면서 따로 한번 해드려도 될 정도로 진짜 hmr 쪽은 만두를 비롯해서 냉동피자 그때 냉동피자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비즈니스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 거 만드는 것만 하고 이거 외식이라든지 유통이잖아 이거는 그렇죠? 현장에서 하는 거는 자영업이나 이런 분들이 더 잘한다니까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예를 들어서 피자도 피자아웃은 레스토랑 형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피자아웃은 급격하게 꺾였고 도미노는 배달로 하잖아요 그래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피자를 팔더라도 사람들의 이용 패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점유율이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유통채널을 보면서 사회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내가 어떻게 이용하는 지만 보더라도 식품기업들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1등을 한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를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패턴을 어떤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지 않으면 정말 어떤 순간에 10년째 최고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10년의 최저치도 갈 수 있다는 거 같은 업종인데도 네 저희가 우리 기자님을 모시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 업계 내에서 우리가 독점이다 점유율 몇 십프로다 계속 그것만 따지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려면 또 우리 공의자 분이 시장 트렌드 같은 걸 또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시장 해외 진출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해외 진출해도 안 되는 경우도 이렇게 생겨나니까 단순히 해외에 진출한다는 것만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사실 만두가 언제적 30년 전부터 고향만두가 1등이었는데 내가 어제 강북구에 있는 수유시장이라고 전통시장에 갔거든요 내가 거기 간 게 저쪽 어디 숲길 걷다가 밥 먹으라고 하잖아 차 타고 거기 간 거예요 거기에 곰탕집이 유명한 게 있어 그런 거라니까 외식이라는 게 그 정감 그 주인 아저씨와 나와의 교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서 유니폼이 꼭 썼어요 이거 갖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화해서 프랜차이즈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음식집마다 가봐야 다 비슷비슷하고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한 맛을 낸다고 하면서 사실 가격은 또 그렇게 비싸거든요 전주에 가면 전주에 가서 전주 비빔밥이나 그거 있잖아요 뭐예요 가맥이라고 가맥집 가맥 몰라요 막걸리도 타고 가게 맥주 가게 맥주 아 가맥 그 먹태에다가 이렇게 먹는 게 그걸 먹으러 가지 전주가서 계절밥 특정게 돼서 프랜차이즈 무슨 스테이크 먹으러 가나 하여튼 뭐 갬성 우리 권 기자님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 같은 것 좀 자주 소개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참 그래도 인상 깊었던 건 모건 스탠리 임원들이 놀부보쌈을 지금 먹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참 흥미롭네 그 양반들 부대찌개 부대찌개 먹으면서 자 오늘 우리 권 기자님과 함께 재미있는 얘기 CJ푸드빌과 함께 CJ 관련된 얘기 하면서 여러 프랜차이즈들 분위기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